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쪽 서해안은요 어 지금 대설특보 지금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눈이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는데도요 어 지금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상황을 좀 시청자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아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도요 지금 눈이 어 쉬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아예 다니지도 않은 사람 발자국 조차도 없네요 지금 시청자 분들께 어 이쪽 서해안 지역 눈이 지금 이쪽 서해안 지역 뿐만이 아니구요 지금 뭐 강원도 쪽 광주 뭐 여기저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앞이 지금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눈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구요 여기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 차 같은 경우도요 지금 완전 눈으로 다 지금 덮여 있어요 밤늦게 운전 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구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